자, 다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모두 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 7년, 유튜브 3년, 또 7년 동안 개인 방송과 유튜브를 진행한 유튜브계 아직도 중고신인 유튜버 출발연수입니다.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우, 박수가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아우, 지금 반응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아직도 오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 낄낄상에 배꼽 빌라, 동네놈들, 열러 코믹스 등등 수많은 유튜버들은 지금 현재 10만, 20만, 100만 그 이상으로 구독자를 찍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3년 넘게 동안 아직 5만도 찍지 못하는 3만 9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서울의 중심 강남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직접 구독자도 모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 함께할 수 있는 방송 바로 그런 유튜브 채널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반응이라면 충분히 구독자 오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제가 거리로 나서서 좋아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제가 직접 길거리로 나서서 출발 현수의 구독자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현수 출발 현수 그만 그만 반응 너무 뜨거워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유세 연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가 3만 9천 150명입니다. 끝나고 나서 과연 몇 명이 늘어날지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출발 현수입니다. 이거 한번 받으시고요. 출발 현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출발 현수가 되겠습니다. 다들 커피는 역시 팩다방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커플분들 이쁜 사랑하세요 파이팅! 자, 여기 있죠. 명함입니다. 자,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 같이 보시면요. 두 분 행복한 사랑 나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유튜브와 출발 현수라는 유튜버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혹시 어떤 채널 좋아하세요? 유튜브에서? 방송국 방송국이요? 저 곽범이랑 이창호 네 저 같이 했던 동료들이에요. 아 예, 걔네들 잘나가는데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 불씨가 싶죠. 예, 파이팅 하세요. 들어가세요. 예, 방송국이 나오네. 아 이창호 곽범 곧 따라잡는다. 학생들 공부하신날 힘들죠? 우리 친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냥 돈 잘 벌면 될 것 같아요. 돈 잘 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장땡이에요. 네. 출발 현수 화이팅! 자, 출발 현수라고 치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국민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버 출발 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항상 요즘에 그 먹고 살기 힘드시고 맞죠? 아직까지 또 살림살이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으셨죠? 네. 우리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또 짱오락실에서 많은 인형을 뽑으셨군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출발 현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2만원 주고 뽑았고 여기는 만 얼마? 2만원 2만원 여러분들 이 친구들 타짜입니다. 이 친구들 뜨는 순간 짱오락실 사장님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걸 또 뽑으면서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또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계시죠. 구독 한 표 한 표가 저에게 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시고 유튜버 출발 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구독, 좋아요를 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면서 혹시 뭐 즐겨보시는 채널이 있으신다면 어떤 채널? BJ BJ 누구? 김인호요. 아 역시 잘생긴 애를 좋아하네요. 저 준우요. 어쨌거나 둘 다 잘생긴 사람이네요. 김인호가 100점이다. 저는 몇 점인가요? 하나 둘 셋 70 70점 고마워요. 우리 친구 7점 예상했는데 고등학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은 만큼 가방은 또 구찌 가방을 메고 가방이 구찌! 3만원 상당해 머리끈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좀 더 살기 좋아져야지 이 상품은 더더욱 좋은 걸로 바뀔 수가 있지만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표정이 지금 표정은 이 자식 죽일까? 구독해드릴게요. 화이팅!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배가 고플 시기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그 친구들이구나 잠깐만 어디서 많이 봤다 했네 이 친구들은 인형 뽑고 배고프니까 또 햄버거 먹고 햄버거도 뽑은 거 아니죠? 저 유튜버 출발연수 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줄 알았는데 게임하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지구라면 이 친구들은 저희 주변에 달처럼 이렇게 위성처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초구 잘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채널 우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저는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말로 대답을 하셔서 그렇죠 한국 너무 좋아해요. 한국 너무 좋아해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출발 현수 출발 현수 출발 현수 출발 현수 여러분들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이름 뭡니까? 출발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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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바로 유튜브 출발 현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식상한 영상들 똑같은 몰카들 주작인지 아닌지 굉장히 티나는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상들 끝끝내 보실 겁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참여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추천도 하시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제 채널을 홍보한 결과 구독자가 무려 13명이 늘었습니다. 무려 이정도면 거의 한 일주일 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단 2시간 만에 제가 직접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직접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직접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지를 받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